안녕하십니까 국대공시영어 잉글리시 닥쳐 이박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2023 공무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제가 반드시 영어 때문에 합격을 시켜드릴 겁니다 대신에 선생님하고 빡세게 한번 뛰어봅시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아무리 기초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갑니다 2022 6월 지방직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년도 난이도를 한번 점쳐봅시다 제목 딸기 문제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금방 쌓을 수 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according to blah blah 쭉 나갑니다 그러더니 콤마가 딱 보여요 여러분 according to blah blah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뭐뭇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뭐뭇에 따르면 이박사에 따르면 according to 이박사 according to the star column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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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에 annual report이야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있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주어 나옵니다 또 유나이티 스테이트 미국이 account for 하더라 이거죠 account for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이디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account for 하면요 뭐뭇을 설명하다 책임지다 차지하다 account for가 뭔 뜻이라고요? 설명하다 책임지다 차지하다 그래서 more than a third입니다 a third a third은 3분의 1이거든 그래서 모아 된이가 3분의 1보다 더 많아 즉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뭐에 뭐에 3분의 1 이상이에요 뭐에? 이거에 worldwide 세계적인 military spending 하면 군비죠 군비 세계의 군비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와 엄청나네요 미국이 차이나 중국이 2등이야 military spending에 있어서 하지만 its expenditure expenditure 지출 비용은 단지 a third 3분의 1에 불과하다 thos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those 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독해 지문할 때 어법적인 것도 알아둬야 돼요 뒤에서 수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반복돼 그럴 때 단수일 때는 that's으로 단수일 때는 뭘로 쓴다고요? that 복수일 때는 those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that of those of 이렇게 요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expenditure겠죠 미국의 지출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더라 이거죠 와 중국 엄청나게 크잖아요 니 허무 그래서 야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된답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only spends about a ninth a ninth 이니까 이것은 9분의 1이죠 대략 한 9분의 1 정도 쓴다 이거죠 그렇죠 9분의 1 정도 쓴다 이거죠 미국의 노력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 사실 왜 미국은 요구만큼을 차지해 중국은 2등인데 요거 미국 주출 경비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 그죠 러시아는 9분의 1이야 이렇게 그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틀을 단다면 뭐라고 달겠냐 이거죠 타이틀을 한다면 아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그런 군비 이야기죠 그죠 자 선택지 봅시다 차이나의 growing 증가하는 커가는 군사력 military power 그 다음에 Europeans need 바로 유럽인들의 필요 뭐에 대한 군사력에 대한 세 번째 gap 차이죠 차이 worldwide military spending 세계적인 군비에 있어서의 차이 아하 바로 3번이 답임을 알 수 있죠 4번 미국의 노력 뭐 하려는 노력이죠 더 많은 돈을 갖다가 군대에다가 쓰려는 노력이죠 efforts 답이 3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뭐니뭐니해도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걸 길러라 이거죠 이걸 기르면 문장의 모양에 대한 눈이 생겼다 그러면 어법문제 그냥 처리됩니다 영장문제 그냥 처리됩니다 어법문제 2개 영장문제 2개 뭐예요 4개가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을 술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이 바로바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쌓아야 돼요 뭐뭐 싸라고요 문장 보는 눈 해석능력 거기다가 어휘력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진단해 주세요 제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처방까지 내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오시면 돼요 그렇죠 이박사 조화 이렇게 이박사 조화 이박사 조화 E-B-A-K-S-A-J-O-A 그렇죠 이거 이게 바로 카톡입니다 카톡 요리 오시면 하나하나 제가 잘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초가 없더라도 아무리 그냥 영포자 영어 까맣놈이더라도 오십시오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이박사 조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사롱 영어사롱 뱃백